내 이름은 드래곤키 직업은 비디오 아티스트 전세계를 걸어 다니면서 비디오를 찍고 있다 나의 에너지는 발에 있다 난 오직 걷는다 닌자 워킹, 스몰 워킹, 패스트 워킹 I always walking in my world 그렇게 난 비디오를 찍고 한국에 돌아왔다 친구들이 내게 밥을 사준다고 밥집에 데려갔다 시발 신발붙는 좌식이다 X 됐다 어떡하지? 어휴 시발 보사야 돼? 시발 어휴 씨, 떵거먹지 한식이랑 처먹고 안되겠다 그냥 티 안나게 일단 따라가보자 따라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발 끝까지 복사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